이치대전TV가 대전의 숨은 매력을 담은 스토리가 있는 UCC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자세한 소식 대전시 인터넷 방송 송규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대전시 인터넷 방송 이치대전TV가 대전의 숨은 매력과 볼거리를 발굴해 스토리로 엮어서 제작하는 대전이 좋다 UCC 공모전을 오는 9월 30일까지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3대가 함께 가기 좋은 대전의 나들이 코스, 인생사진명당 대전의 포토존을 찾아라, 나만 알고 싶은 대전의 숨은 명소이며 방송영상매체나 SNS 등에 자주 노출되지 않은 소재를 발굴할 경우 다산점이 부여됩니다. 응모 자격은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응모 방법은 이치대전TV 홈페이지 시청자 참여 이벤트란에서 참가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출품작과 함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대전시가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보문산 숲속 공연장에서 가족과 함께 클래식과 국악, 팝의 향연을 즐길 수 있는 제5회 보문산 숲속의 열린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대전시가 사고 없는 시내버스 정류소를 만들기 위해 현재 국민 디자인단을 운영해 오는 10월 중 새로운 정류소 모델이 선보일 계획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